뭐야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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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반대로 돌아다닌다 오 이거 찡그러워 오 이거 머리도 응력해 크레톤 소리 났어 오 초고속 스캘렛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걸 뭐야 머리 머리 머리가 반대로 돌아다닌다 오 이거 찡그러 오 이거 머리도 응력해 아 나 죽으면 안돼 grains 야 이거 뭐야 이뭐야 머리 죽였어 머리 죽였어 일단 머리 죽였어 나 죽으면 안돼 광어 퍼셔먹어 나 죽으면 안돼 stall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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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살려 살려 너 죽지냐есь gol 어?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어? 진짜 홍글이 정신 먹을까? 나 죽어! 나 죽어! 나 죽어! 나 죽어! 배는 고프지만 세져요 야! 아! 빨리 빨리 잡들어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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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오케이 아! 오케이 어우야 진짜 얘 진짜 세다 어우야! 아 얘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얘 계속 나오나봐 죽였어 죽였어 헛! 헛! 와! 에바야! 야! 빨리 빨리 쎄발리와 어어 아아 야 진짜 쎄 장난아냐 갑옷 다 깨져간다 어어 아 이거 뭐야 방안에서 리스폰 되잖아 TP 왜해 아 그래 아 그르네 그르네 어 죽였다 죽였다 와 드디어 죽였다 음반 엇 좋아 한 놈 죽였다 어 이게 다 주네 다 주네 이거 이거 입어 이거 수호자의 활 황금사각 아 이게 보상을 주는구나 너도에블도 주구요 열쇠는 필요한 것 같으니 가져가야지 열쇠가 어딨어 열쇠가 A 이게 다 있나보네 특마다 A B C D 아 그런가보네 열쇠 A 헐 일단 빨빨리 잡자 자 일단 한눈 잡았어요 그냥 보스만 잡으러 갈게요 잡몬 무시하고 달리자 아 네 캠을 좀 아 나 먹을 것도 없어 나 먹을 거 하나 있어 여기여기 죽을래? 죽어도 돼 일단 가다가 죽겠지 뭐 오케오케 흠 일단 올라가죠 올라가는데가 일단 여기여기겠구 계단이 있어 계단 계단으로 계단 찾고 있는데 어딨지 계단으로 계단이 어딨나 계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건 헛 헛 2층 일반방 2층은 일반방이라 보스가 없나봐 2층 일반방 모르겠네 일반방이라도 가야되는거 아냐? 내가 일단 방을 좀 찾아볼게 3층이 일반방 보스방 아 그래? 설명이 있네 보스방 잡자 가면 말해 TP할게 혼자 못가 여기 죽어가다가 저기 뭐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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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나 너한테 갈게 갈게요 저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강화의 포션 아 배고파 제일 좋은 강화의 포션은 제가 가지고있어 헛 강화 어디있어 저기있다 저기 금방있다 금방 어 뭐야 내려가는 길 무시 무시 뭐야 뭐야 화재가 발생하면 유리를 깨뜨리고 사용하세요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아 나 안죽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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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빨리 나 죽어 와 일단 잡자 이거 뭐 닌자? 오오오오오 저기 조심 와 여기 됐다맞네 얘네가 화염검이 있네 죽여 죽여 오케이 그러네 여기 여긴 아닌것 같죠? 오오오 뭐야 여기있어?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침 점심 저녁은 자신이 요리해서 드세요 헤이크 먹을것들을 챙기도록 하죠 각 방마다 이게 몬스터가 엇 요거는 다 된것 같죠? 오! 이리와 여기 이거있다 어디어디? 모자하고 갑바 새거 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 모자 없었는데 일단은 꺼내서 입고 어 일단 보스전투 스켈리 오케이 짠 어우 뭐가 이렇게 많아? 짐이 너무 많다 됐다 하자 짠 보스전투 스켈리 스켈레터 나올것 같죠? 스켈리 보스전투 어 뭐야 아니 너는 분명 내가 죽였는데 아까 걘가보다 스켈리 아까 우리 용암에 빠트리네 아 그런가? 내가 두번 눌러서 해도 두번 작동한다 어떻게 살아있는거지? 하하 하하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하긴 주인공이 죽으면 안되지 그건 그렇고 게임이나 해볼까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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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은 간단해 내 아래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자네가 이기는거지 내려와 하지만 그전에는 나의 부하들을 죽여야하지만 크크 나무가 아니라 안되나보다 내려온다 어디 블레이즈가 있어 무슨 양동이 아까 챙길걸 아 양동이 여기 들어가면 돼 아 그러네? 여기 들어가면 되네 여기 깨깨깨 여기 깨깨깨 엇 오우 그러네 엇 슥 요기요기 아 나 꼈어 아 문에서 나가기 힘들어 야 얘네 그냥 가서 가서 죽여야겠다 내가 갈게 붙어서 죽이자 아 누구야 누가 나 때렸는데 투명 좀비야 투명 좀비 어 야 별개 다 나오네 내가 블레이즈 죽일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자 막 죽여 막 죽여 투명 좀비 죽였어 내가 리스폰하면 되니까 막 죽여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이번에는 크리퍼 한방이야 얘네 한방 한방 다 죽였다 투명 좀비 투명 좀비 다 잡았는데 오우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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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갈금하게 갈금하게 잡아주고요 오케이 다 잡았다 다음은 누구냐 초고적 스켈렛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걸 죽였는데 자네가 이긴거래 어 그러네 이제 더이상 소환할 부하들이 없네 뭐야 니는 안싸우냐 뭐야 자기는 안싸우는건가 이기적이네 저 이제 눌러면 되겠다 오케이 오우 이겼다 이겼다 열쇠비는 반드시 가져가야된대 열쇠비 오우 오 열쇠비 오케이 새거 나 껀다 아까 줬으니까 어 껴 껴 신발은 나 끼께 어 내 신발이 강화포션 2도 있고 수호자의 활도 있고 어 어 이제 뭐 아이템 그냥 안사도 되니까 그냥 갈게요 여러분 강화포션 3 있다 먹을거나 좀 챙기죠 헛 네더의 별 좀 챙기구요 어 강화의 포션 2짜리 챙기구 뭐 먹을거 먹을거 고통의 포션 이런거는 뭐 먹을거 없어 먹을거 먹을거? 나 닭고기 나 먹을거 좀 주세요 여기요 감사아 갈까요 네네네 이제 대충 다 깬거 같은데 뭐 아이템 뭐 상관없어요 그냥 막 가져가 그거 열쇠에 이제 하나 남은거 같애 C A B C? 마지막 맨 위에 층에도 보스 있었던거 같애 아 오케오케 그거 하나 깨면 끝인거 같은데 열쇠를 어디다 꽂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알려주지 않을까 야 이게 이거를 뗄수있나? 이거 못때네 몬스터 어딨어 어?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에잇 뭐야 이거 왜왜왜왜 나이키는 2.5 야 이거 진짜? 되게 크네 헐 나이키는 2.5라니 버리죠 에잇 별거 없네 아휴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흐흐흫 계단을 찾아가자 저쪽이야 계단 어디? 그쪽이야? 어 짠 저기있네요 아아 살려주세요 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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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게 무시 무시 내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야아 여기 상점 열쇠방 여기 열쇠방이야 열쇠방이네 열쇠방 어 오케이 다 온거 같애 이게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게 맞았네 그치 상점이구요 열쇠를 다 구했으니까 저기다 저기 열쇠방 저기다 저기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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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열쇠AB 보스를 잡고 가지고 오자 어 맞네 맞네 우리가 한게 맞았네 열쇠A 열쇠A 열쇠비 됐어 열좌 commissioner 열좋다 내려가자 어 dri가자 드디어 웨이크를 만나는건가 죽여버릴거야 쩔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얘가 우리 갖고 놀았어 널 너무 힘들게 했어 여기다 보스전투 바지는 바꿔 입어주지 야 나아까전에산갑옷이 깨졌었구나 헐 가자 보스전투 몹소원장치 눌러 갈게요 뭐 상관없어요 한분만 눌러 한번만 네 강화의 포션 3짜리를 드디어 먹을때가 온건가 안녕 너 강화에 물량있어? 그래 안녕 니가 뭐 소환장치야? 아 저기서 나오나보다 여기는 못지나간다 타라 그리고 회이크님의 케이크는 넘겨줄수 없지 케이크가 아니다 케이크 아님 아 오타났다 죄송 그건 그렇고 좀비소반 시작 강화의 포션 이따 이거 먹어줄게요 2짜리 얘 별로 안센데? 아직 회이크도 안나오는데 왜 먹어 나 3짜리 남아있어 나도 그럼 1짜리를 먹을게 강화의 포션 와 소환장치고 있어 하늘에 구멍 뚫렸나봐 이야 이야 야 야 이거 pvp 됐으면 우리들이 죽이고 난리났겠지 그러니까 야 내려오자마자 죽이기 떨어질 때 죽이기 떨어질 때 치기 얼마나 나오는거야? 끝이 있니? 끝이 있겠지? 저기요 야 야 아우 진짜 그만 나와 야 그만 나와 뭐 자판기야 이거? 돈도 안나오는데 구석나 아 스킬레톤이래 이제 스킬레톤 오케오케 이거 하나 먹죠 어 뭐야 스킬레톤 아닌데? 실수로 골렘 소환했대 이런 실수로 골렘을 소환했다 장난하는거야? 나 죽어 도티 야 안돼 죽으면 안돼 야 골렘이 잡아주는데? 야 골렘 우리편이야 골렘치지마 골렘치지마 홀 오케이 오케이 골렘 잘한다 그렇지 원래 골렘이 저기 죽이네 나 미안하다 골렘 많이 쳤는데 아 그러니까 미안하다 야 야 안칠게 아 정신없어 아우야 진짜 뭐 소환장치 이거 극혐이네 아 미안해 잡아 잡아 어 어 미안하다 그렇지 날려 날려 내가 잡고 있긴 한거야? 나왔어 스킬레톤도 나온다 이거 죽이고 위더 스킬레톤 소환 시작 너무 과도한 소환으로 장치 중단 위험 뭐? 그러면 중단하자 알 수 없는 오류로 알 수 없는 오류로 위더 나왔어 위더 근데 중단 안된거 같은데 계속 나오는데 그니까 중단 안됐다고 했어 알 수 없는 오류로 아 그래? 야 난리 났다 이거 아우야 야 그냥 막싸 막싸 죽어도 되니까 와 골렘 끈질겨 와 골렘이 근데 대단하긴 하다 야 인마 죽어 아우 내가 뭐 아우야 10초 10초 9초 나이스 8초 7초 6초 5초 4초 3 2 1 땡 어 뭐야 강제 종료 계속 나오는데 어? 뭐야? 뭐야 뭐야? 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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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여기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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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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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하지마지 어 야 일단 잡고 잡고 그렇지 나이스 야 황금사과 하나 가져가 아니 아니 황금사과 4개 있어서 내가 2개 가져간거야 아 그래? 오케이 오빠 나 투구 없어 투구 가져갈게 내가 어어어 대충 다 있죠? 투구 다 깨졌어 넣어주고 광합포션 1 가져가 야 쩌네 투청용 회복포션 재생포션 오케이 짠 이런것도 좀 챙길까?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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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여기 아닌가 일로 가는거 맞지 어디 여기 여기 헛 짜 오 여기 됐어 오 여기 아니야?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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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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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떠나왔어 니가 방금 한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뭄말도 안했는데 우리 한말도 안했지 저 한말도 안했는데요 거짓말님 우리 아니야 그거 저거 우리 아닌데 거짓말님 얘네들 뭐냐 얘네들 뭐냐 야 얘네들 여기서 뭐하냐 야 4명이 어부바하고 있네 4대천왕인가 어 얘네들 너무 아파 야 한말 잡았다 그냥 한말이씩 잡아 한말이씩 잡아 어부바 어부바면 그래도 나만 나만 쳐요 아 아 나도 죽었다 어우야 죽여 죽여 헛 와 진짜 야 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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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컴다운 컴다운 누나야 진정해 진정해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아무 말도 안했어 아무 말도 어 어 야 야 야 좀비 좀비 야 왜 안 때려지나 야 왜 안 때려지나 쓱 아 이거 좀비 피그맨이 짱쎄 흐흫 아 왜 점프하는거 보세요 이거 어 죽였다 죽였다 됐다 아우 어디 그냥 일반 좀비가 여기 뭐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음 헤이크 사기꾼이 엇 이쪽으로 가볼게요 헉 여기는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 있구만 여기 있는데 너 있지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게 회이크구먼 여기서 이상한 기운이 난다 마치 무언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어디서 여기서 나온다 어디어디 아닌가 저기 그런가 여기 부셔야지 어 따석 거기 얘 못오 얘네 못오니까 여기서 치었네 그랬다 그랬다 얘 뭐야 나이키는 2.5m 아까 걔다 야 부럽다 아우 부럽네 키크네 시강사나 빨리 죽여 어? 아니 부럽네 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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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하지 않아 뭔소리야 헛 먹어주고 얘 왜이렇게 딴딴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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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염저항도 있나봐 불도 잘 안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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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아니야 칼로 치는게 나아 야 아니야 이리와 이 키가 크니까 안좋은점이 있네 못나오잖아요 여러분 어? 별로 좋은게 아니에요 이게 아 위도 걸려서 아파 이게 세상 어? 뾰로롱이요? 엇 왜이렇게 안죽어 죽어 죽어 아 왜이렇게 안죽어 아 왜이렇게 안죽어 야 무시할까? 어 죽겠다 죽겠다 죽.. 죽는다 이제 얘 조만간 죽겠다 어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갈게요 아 굿 여기는 뭐야 마지막 상점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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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상점 가자 상점 가서 뭐 사? 어? 그냥 뺄수 있을거 같은데 내 생각엔 네 가자 너무 귀찮아 네네 그냥 가죠 아 뭐야 여기는 어 뭐야 어 야야야 무시무시하냐 무시하고싶은데 무시못하겠다 야야야야야 무시무셔어 빨리요 빨리 못들어와야 돼 여기 오 못들어와야 나이스 충격 합소장치 헐 여기 떨어져야되나봐 내가 한번 끼고 가볼게 어 여기 이렇게 떨어져야되네 점프앱처럼 어디? 여기 아 진짜? 앞에 점프앱 있어 완전 그러면은 요거를 갈아끼고 가벼운 착지 15 여기봐 오 야 나는 못가 야 내가 먼저 갈게 아 이거 안열리네 어허 어허 짜 이게 뭐야 황금사과 먹고가니까 괜찮은데 오 두칸 달아 아 그래? 여기까지 어허 나 피색감 빨리 빨리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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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나 살았어 살았어 어? 오케이 나 간다 어? 어? 가라 껴주고요 예예예예 일단 어 황금사과 야 아이템 짱 많다 어디? 여기 갈게 가라 껴 가라 껴 와우 와우 나 좀 와우 나 신발이 조금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